야옹 예리 갖다 줬어? 잘했어 다시 뺏어? 어떻게 할거야 다시 줄거야? 잘했어요 예린아 언니 예린아 그거 같진 안해도 돼 동생 안 시켜줘도 돼 예린아 그거는 예린아 딸기 떨어졌어 딸기 떨어졌어요 딸기 딸기 떨어졌어요 예린아 여기 여기 딸기 어떻게 해야 돼? 동생 줘야지 동생 줘야지 동생 줘야지 여기 동생 예린아 동생 안 줄 거예요? 아무아 어 어 예린 동생 줘야지 싫어 알았어 안녕 어? 뭐라고? 안녕 이리야 안녕 이리야 뭐라고? 안녕 이리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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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